에이 이제 당일날은 방송안에 그래야죠 좀비고 하도 많이 당하니까 뭐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에? 잘가라 봤죠? 이거에요 그리고 내가 먹어주고 이렇게 겉만 주고 빠지면 됩니다 더 이상 안때려도 괜찮아 괜찮아 어 죽여? 죽일 수 있어? 아니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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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굳이 저게 때릴 필요 없어요 돈이 생기겠구만요 오늘 배팅할 수 있는 인원이 오면은 드세요 푸드나르는 단련이 드셔야 돼 진화는 해야지 자 제가 어그로 끌겠습니다 유키노이까리님 제가 어그로 끌게요 됐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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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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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우리팀이 되니까 그렇게 든든할 수 없구만 위츠 나 진짜 든든하긴 하다 뮤즈가 나 진짜 든든하긴 하다 뮤즈가 거의 국밥이다 그러니까요 안녕? 너 진화 못 시킬거야 안 시킬거야 진화 진화 안 시킬건데? 진화 안 시킬건데? 뮤츠가 내려가니까 바로 바로 상황 정리되는거 보소 위로가자 흐흐흐흐흫 내려갈 필요가 없거든 그럼 위로 얘네들이 올라오겠지 난 위의 알피 이득 봐주면 돼 어 데로트 내려갔네 뭐야 이거 이러면 안돼 나 이거 쇼츠고잉장 올릴거야 아 진짜 퀴치 퀴치하면은 굉장히 안좋은 얘 오케이 어 뭐야 이겼잖아 어 내가 뺏길뻔했네 아니요? 조이콘이요 최대한 이득 봐줘야됩니다 지금 뭐야뭐야 해피너스가 있잖아 해피너스 나한테 안돼 나도 레벨 8이야 이상했고 레벨 8이랑 내 레벨 8이랑은 다르다고 됐어 왔고 그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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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괜찮아 너 너 너봐 너봐 아 아프다 이건 좀 아팠다 도대체 일로와 일로와 이거 이건 이겼다 가자 이거 잡아야 되x3 지금이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뭐야 이게 뮤츠가 솜을 다 썼잖아 뮤츠가 솜을 다 썼어 와아 제가 먹겠습니다 빠져주시러 대찌니코아 안녕하세요 레벨 10 안되니? 됐어 레벨 10 맞춰 놓고 뭐야 왜 안썼어 얘네가 위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린 아래쪽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천약이 아니 무슨 천약일까 남자친구? 아 친구들과 마법고 긴장 그래도 골스나리 있어 줘야지 우리 형 어 뭐야 뭐야 위험하다 미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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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팀 미치 쩌는데 좋아요 어 미는거에요? 밀어? 이걸 민다고? 민다고? 와 야 미치 장난아닌데 빠져야돼 빠져야돼 우리 무리할 필요없어 무리할 필요없어 악인전미니코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지금 뒤에 노리고있어 한 달 만에 출첵이네 자주 좀 출첵 좀 해줘요 이렇게 때려줘 우와 죽을뻔있다 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못잡네요 이걸 못잡아요 그 다음에 너는 이쪽으로 올 것이여 이쪽으로 올 것이여 짜갓 짜아 잡고 잡혔다 아 젠장 아 어렵네요 이거 뮤츠 뮤츠 야 와이 와이 이거는 무조건 죽은 목힘이죠 죽은 목힘이야 이건 탈 수가 없어 그리고 나도 도움을 주는거야 이때 잡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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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쩌쩌쩌쩌 지금 전투 잘해줘야돼 잡았고 됐다 와 됐다 쩌쩌 vão 으아아아아아아야밤 와아 쎌 뻔했네 와.. 질 뻔했네 이겼어 임마 새우깡 맛있네요 야 좋아요 우리 푸르나미 하늘달별님의 카즈니코 안녕하세요 더듬었어요 지금 아.. 좋다 굿 앵 앵 앵 앵 앵